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변동성이 큰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다소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확대가 됐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와 더불어서 더욱더 강조할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경제 상황에 대입을 해보자면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09년 당시에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이 60개가 넘었는데요. 기존에는 10개가 넘지 않았는데 60개가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는 눈이 있고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분석을 통해서 피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서 투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죠. 파동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눈덩이처럼 손실이 불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고르실 때도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더 위험성이 찾아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주 이렇게 주식 빨간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 방법과 매매 타점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의 알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 알려드릴 건데요. 볼링저밴드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이 매매 방법 공부해보시라고 학습지 준비해왔는데요.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매매 전략에 적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라고 인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이 학습지를 보고 또 강의를 보면서 이해는 다 됐는데 직접 실전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강의는 장 마감 이후에 저녁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매매법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특별 방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볼링저밴드 매매법 실시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이때 많이 들어오셔서 실전으로 매매법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고 또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무료 강의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강의를 복습을 하고 갈 건데요. 지난주 같이 이격도 강의를 배워왔습니다. 이격도는 이동평균선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셨다면 이격도 강의를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격도라는 것은 주가라는 게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회귀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를 따라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면 너무 좋겠지만 이 간격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게 될지 혹은 어느 시점에서 모아지게 될지 그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격도라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나타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괴리율, 괴리율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걸 의미하죠. 이 괴리율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격도에는 옆에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나 있는데요. 기존의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보조지표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매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복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격도를 보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격도를 이렇게 열면 4개의 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동평균선과 비슷합니다. 5일선과 10일선, 20일선과 60일선, 4가지 선이 기본적으로 뜹니다. 저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요. 이 4가지 선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100% 기준선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이격도의 선들이 100%에 가까울수록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될수록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제가 매매법에 적용을 해서 같이 매매 탑점을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두 가지 매매 방법은 설정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골라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매매법은요. 60선 돌파 매매 예시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정 방법부터 조금은 다른데요. 아까는 앞에서 본 거는 4가지의 선이 설정이 돼 있다면 여기는 60선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준선이 100%만 설정이 돼 있다면 여기에서는 90%와 110%도 추가를 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이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학습지 내용에 적용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다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역배열 차트에 있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역배열 차트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진 구간이 나와요.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는 다시 회귀현상에 따라서 모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죠. 이때 이격도를 봤더니 90%선을 이탈을 했어요. 하향 이탈을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90%선을 상향 돌파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이동평균선, 중장기 평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약수익이라도 챙기고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점까지도 알려드렸어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봤더니 어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격도를 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110%선을 60선이 하향 이탈할 때 이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안궁약품인데 제가 실제로 연말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 만큼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에시차트 보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매매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안궁약품과 함께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그 당시에 이 상한가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잡고서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자면 이 매매 방법에서는 이격도선 4가지 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3개의 선을 설정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90%선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121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61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격도의 선들이 90%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위에 위치해서 점점 이 4개의 선들이 모아지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점점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격이 넓어졌을 때 이때 주가가 상한가가 나왔었죠. 이때 매도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이격도 선들이 모아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주가는요. 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때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국제약품 또한 제가 직접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예시차트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이격도 강의 복습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우는 기술적 분석은요.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선이 너무 많죠. 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선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서 분석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세 가지 선밖에 없고요. 밴드를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거여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목으로는 밴드 내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타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차트 설정을 해놨는데 보통은 이렇게 빨간 선과 파란 선, 가운데 분홍색 선 이 세 가지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선이 설정이 되고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밴드 안에서 주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죠. 파동을 그리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밴드 안에 있는 주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만든 지표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지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변동성이 크기도 했고요.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주가의 간격 자체가 일정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거를 밴드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들게 된 거고 이 위에 있는 선은 상한선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선은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선은 하한선, 이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건데 주가는 95.44%가 밴드 내에서 이동한다.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머지 4.56%의 확률로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온 분석이냐면은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95.44%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또 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90% 확률로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가는 이 밴드 안에서 대략 90%에서 95%의 확률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5%에서 10%의 확률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고서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계산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할 때마다 계산법을 알려드리는데 이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다거나 이거를 다 암기를 한다거나 꼭 이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계산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계산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에서는요. 표준 편차라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 성적표를 받았을 때 표준 편차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집단이나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에서 멀어질수록 평균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반에서 모두 다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100점이 나온 사람 표준 편차가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균 값이 100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에서 분포도가 50점에서 100점 사이 분포도가 다양하다면은 표준 편차는 0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계산법에서 표준 편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중심선부터 같이 볼게요. 중심선은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는 아마 이동평균선 21선으로 적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이동평균선 21선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동평균선 21선과 볼린저 밴드를 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선이 주황 색깔로 보이는데 21선인 노란색과 분홍색인 중심선이 같이 합쳐져서 주황색처럼 보입니다. 움직임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상한선인데요. 상한선은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 곱하기 1을 더한 값이 상한선인데요. 만약에 평균에 가깝수록 0에 가깝다고 했죠. 표준 편차가 0이 나오게 된다면은 중심선 더하기 0이 나오기 때문에 상한선과 중심선이 달라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높게 나올수록 중심선보다 상한선은 위로 넓어지게 됩니다.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인데요. 만약에 이 하한선의 표준 편차가 0이라고 한다면은 중심선과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면서 중심선과 하한선이 달라붙게 되겠죠. 근데 표준 편차가 점점 커질수록 중심선에서 하한선은 아래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중심선과 상한선, 하한선이 달라붙게 되고 크게 나올수록 멀어지게 된다. 그러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법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원리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보는 방법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볼린저 밴드는요. 밴드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밴드의 폭 자체가 일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좁아진 구간과 넓어진 구간을 다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좁아진 구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밴드가 좁아졌다는 것은 상한선과 중심선, 하한선의 넓이가 좁아졌다는 건데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횡보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첫 틈을 봐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가 점점 변동폭이 좁아지게 되면서 밴드폭이 줄어들게 됐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격도 복습을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횡보를 할 때 만약에 주가 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추세로 주가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횡보기간에 따라서 탄력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횡보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물이 점점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강한 저항 때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횡보기간이 길수록 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때 그 추세로 대세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밴드 폭이 지금 여기에서는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밴드 형태가 나올 때도 있고 반대로 내려가는 밴드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간격이 좁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도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경우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넓은 경우에는 주가의 추세를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딱 봐도 이거는 상승하고 있는 차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추세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가의 추세가 급격하게 변했을 때 그때 더욱더 이 밴드의 넓이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밴드가 넓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회귀현상 기억하시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다시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회귀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어지게 됐을 때는 다시 이렇게 좁아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같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 회귀현상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 점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차트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은 경우부터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금강철강은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 횡보 기간이 길었던 종목인 만큼 강하게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매수 타점을 노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딱 봐도 밴드가 좁아진 구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횡보 기간을 봤더니 거의 한 1년 가까이 횡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6개월만 넘어도 길게 횡보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1년이라는 것은 정말 길게 횡보를 한 거고 그렇다는 의미는 매물이 강하게 쌓이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대세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증가한 구간을 봤더니 추세가 바로 상승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한 차트라면 여러분들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서 이 종목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면 되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이라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밴드가 넓어지게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종목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시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아이미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시 차트로 가져온 구간은 수익을 챙겨드렸던 구간은 아니고요. 이 종목도 횡보 구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종목은 횡보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밴드의 간격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확연히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가의 추세가 조금이라도 전환이 됐을 때 그 추세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 종목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가 싶더니 주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러면서 이 밴드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밴드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는 의미는 다시 또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넓어진 구간에서 좁아지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잠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매도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재진입을 해봐도 좋을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밴드 폭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넓은 경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 주가 움직임이 정말 변동성이 많은 만큼 밴드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특히 횡보했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밴드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넓어지게 된다는 것은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좁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지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세를 보육해서 좁아지게 되는데 또다시 넓어지게 됩니다. 이때 또 어느 정도 좁아지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서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원리를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방법도 제가 학습지에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 톡방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 링크가 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볼링저밴드 매매법 장중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방법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특별 방송 진행하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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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매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에 특별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딱 2시간 진행을 하는데요. 장중에 저와 함께 강의도 진행을 하고 또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특별 방송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링저 밴드 매매법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볼링저 밴드 폭에 따라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폭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점도 있고요. 이 폭이 언제 줄어들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언제 이렇게 넓어지게 될지 몰라서 조금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밴드를 이탈할 경우에 이 지금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90%에서 95%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탈할 확률은 5%에서 10%가량이다 이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밴드를 이탈할 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밴드를 벗어날 때는 새로운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한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아래 있는 하한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던 주가, 특히나 횡보하던 주가가 상한선을 이탈을 했을 때, 상한선을 벗어났을 때는 매수 세력이 강하게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 특히나 이 횡보하던 주가도 중요한데요. 상승 전환으로 캔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캔들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상승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한선을 이탈했을 때도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위에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이동평균선 역배열 차트에서 조정을 받다가 점점 추세를 돌리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몸통이 긴 양봉이 상한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때는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주가를 봤더니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예시 차트는 미래의 나노텍 차트인데요. 기존에 역배열 차트에서 횡보를 하던 주가였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이동평균선도 일단은 적용해 봤어요.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했는데 이때 이 양봉, 이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보유에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주가가 또다시 횡보를 하다가 또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한선을 또 돌파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겠죠. 자 이때도 또 보유라면 수익을 극대화하고요. 또 거래량이 그동안에 증가했던 거래량보다 더 대량으로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한선을 연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단기 과열권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는 편이 좋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주가의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위험성을 줄이는 매매가 중요해서 이렇게 과열권이 나온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시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휴스틸의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장기간 횡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한 것만으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봉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을 했죠. 이렇다는 의미는 장기간 횡보를 했는데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했다는 의미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또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또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연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 단기 과열권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나왔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특히 이 중심선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을 또 매수 타점을 잡고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다. 이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볼린저 밴드 이탈 매매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신일전자의 차트인데요. 기존의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게 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강한 상승이 나와줍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나오고 갭이 뜨면서 강하게 장대양봉이 나왔는데요. 근데 어? 그러면 상한선 지금 이탈을 했는데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갭이 떴다는 겁니다. 갭. 다시 갭이 이렇게 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캔들강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갭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그 구간이 지지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갭을 매우려면 주가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상한선을 이탈을 해도 갭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 상한선이 오히려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예상을 했던 것처럼 주가가 밀리게 되면서 이렇게 눈봉이 연속적으로 나왔고요. 갭을 메우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한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수터점을 잡는 게 아니라 갭이 나온 종목이라면 그거는 매수터점을 잡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좋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확률을 높이려면 이러한 위험성과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탈, 하한선 이탈하는 매매 방법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한선 이탈하는 경우는요. 사실 매도터점을 잡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요. 일단 하락 추세에 있던 주가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파동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단기 조정이구나 혹은 파동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원래는 또 매도터점을 잡고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익이라던가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하락 추세에 있던 주가가 만약에 하한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차트만 봐도 주가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근데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선다면 볼링저밴드의 하한선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하한선 구간에 몸통이 긴 은봉이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의미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터점을 잡아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지금 조정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한선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터점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매수는 보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노레이 차트인데요.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미 사실 이동평균선 61선에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간까지만 해도 단기 조정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잘 안서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볼링저밴드의 하한선을 캔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보유자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매도터점을 잡고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인다거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수익을 챙겨가는 게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과매도 구간이 나오게 되죠. 기존에 사실 매수를 고려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캔들이 하한선을 이탈한 과매도 구간을 거친 이후에 그 이후부터 매수터점을 잡고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시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ST의 차트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가 볼링저밴드의 하한선을 캔들이 이탈을 했어요. 캔들이 이탈을 했는데 기존의 보유자 분들이라면 이게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전환인지 잘 몰랐다면 이 하한선을 이탈하는 이 캔들을 보고서 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구나 이 점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나가는 형태가 나와줍니다. 그때마다 하한선을 이탈하는 구간들이 몇 차례나 연속이 돼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한선 이탈을 할 때는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자분들은 매수를 보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나 이 하한선 이탈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 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전제로 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거나 혹은 천정권에 있는 주가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 매매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바닷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바닷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하한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는 하락 추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이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역배열 차트에서 횡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역배열 차트에서 횡보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바닥이 다져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하한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이 이탈한 구간이 나오고 나서 적산병 캔들이 등장을 했고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한선 이탈 매매법을 적용을 할 때는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바닷권 차트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탈 매매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또 사실 가장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 중심선 매매법입니다. 중심선 매매법이에요. 앞에서 봤던 폭 관련해서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탈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심선 매매법에 모두 다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동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고서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중심선 매매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선 매매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심선이 있죠. 이동평균선 21선과 같은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주가가 바닷건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양봉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상한선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타점을 통해서 단기 수익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다면 중심선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한 구간을 봤더니 은봉이 나오면서 이탈한 구간이 나와주죠.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본다면 기존의 매수 타점보다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겨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에 따라서 단기 매매법과 중장기 매매법을 적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트렉아이의 차트인데요. 세트렉아이의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지고 나서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때 양봉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상한선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지만 봤더니 이탈을 했죠. 그러면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만큼 중심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중심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와주죠. 이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기존의 매수가보다 수익을 어느 정도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들로 나와봤을 때는 홀딩을 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탈 매매법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유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려면은 이 상한선 이탈하는지 여부와 중심선을 이탈하는지 하락 이탈하는지 여부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 추세 있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저점을 점점 찍고 올려갑니다. 그러다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몸통이 긴 양봉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한선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을 보고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상한선을 상승 이탈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죠. 봤더니 주가가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과매수 구간, 과열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와주죠. 상한선을 연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과열 구간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심선 상승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뒤에 내용들은 다음 주 강의 앞부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매매 방법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선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거 다른 매매 방법에 비해서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조금 더 이 예시 차트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도 학습지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입력하시면은 링크가 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주식 빨간펜 강의를 어느 정도는 좀 기초적인 내용을 앞부분에 넣고 뒤로 갈수록 심화적인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요. 특히 오늘 처음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앞부분을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학습지 앞에 있는 내용들은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통해서 그 전 학습지도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볼린저 밴드 매매법 사실 장중에 적용해서 매매하고 싶기는 한데 조금 보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특별 방송도 준비해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배운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 장중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장 마감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 매매법 적용하는 거 직접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때 이 실전 매매법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변동성 시장에서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매주 이렇게 금요일 밤 11시에 주식 빨간 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